안녕하세요. 한의사 김은정입니다. 공복혈당 낮추는 비결을 말씀드릴 건데요. 식후 혈당은 밥을 안 먹으면 낮아지던데 공복혈당은 왜 높은지 모르겠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분들 많으시죠? 오늘 영상 꼭 보시고 실천하시면 공복혈당 꽉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공복혈당의 영향을 크게 주는 요인이 4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가 수면, 지방, 스트레스, 간기능 이렇게 4가지인데요. 오늘은 이 중에 1번, 수면과 공복혈당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고 일어나서 재는 게 공복혈당이니까 당연히 잠을 어떻게 자느냐, 이게 혈당 조절에 중요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 혈당이 낮은 상태로 잘 유지되려면 잠을 잘 자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서 포도당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이 바로 여기, 우리 뇌인데요. 잠을 자는 동안은 우리 뇌도 쉬면서 포도당을 안 쓰게 되는데 만약에 잠을 못 자면 뇌가 계속 활동을 하게 되고 그동안 계속 포도당을 사용하게 됩니다. 뇌에 포도당을 공급을 해줘야 되니까 혈당도 계속 올라가서 딱 아침에 혈당을 쟀을 때 높게 나오게 됩니다. 결론은 내가 쉴 수 있도록 잠을 잘 자야 된다는 것이고요. 잠을 잘 자고 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한 느낌과 몸이 가벼운 느낌이 있어야 합니다. 자, 당뇨인이 잠을 잘 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지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로 7시간 이상 수면이 중요합니다. 제가 당뇨 진료를 해보면 7시간 이상 주무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주무시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2015년 OECD 발표에 따르면 한국인 평균 수면 시간이 OECD 평균보다 30분 적고 조사 대상국인 18개 국가 중에서는 최한이라고 합니다. 피곤하다고 느끼는 당뇨인, 공복 혈당이 안 잡히는 당뇨인은 수면 시간부터 늘리세요. 당뇨를 예방하고 싶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7시간 이상의 충분한 수면 아주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래 자는 것도 중요한데 깊이 자야 합니다. 7시간 이상 잤는데도 피곤하거나 꿈 내용이 자주 기억난다거나 밤에 화장실을 가려고 자주 깬다 그러면 잠을 깊이 못 주무시는 겁니다. 또 악몽을 매일 부는 분들도 간혹 있거든요. 한의학에서는 심장이 약할 경우에 수면을 깊게 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장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인삼, 맥문동, 산조인과 같은 이런 약재들을 처방하였습니다. 잠을 깊게 못 주무시는 분들은 잠을 깊게 자도록 해야 공복 혈당이 떨어집니다. 꼭 치료해야 되는 것이죠. 이럴 때는 꼭 한방 치료를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세 번째로 잠이 드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똑같이 7시간 수면을 취하더라도 일찍 자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잠이 드는 시간은 늦어도 11시, 11시까지는 잠에 드셔야 됩니다. 우리가 자리에 딱 눕자마자 잠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10분 오래 걸리는 분들은 30분 이상 이렇게 걸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10시 반쯤에는 자리에 눕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인체를 회복시키는 여러 호르몬들이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가장 많이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당뇨약을 챙겨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혈당을 떨어뜨리고 몸을 회복시키는 우리 몸속의 약인 호르몬이 더 잘 분비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잠을 잘 자야지만 공복 혈당이 떨어진다는 점, 수면이 정말 정말 중요하다는 점 이해되시죠? 추가로 잠을 잘 잘 수 있는 몇 가지 꿀팁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낮에는 밝게 지내고 밤에는 어둡게 지내야 잠이 잘 옵니다. 빛이 수면 사이클이나 수면의 질에 상당히 영향을 주거든요. 낮에 밝게, 밤에 어둡게 이게 기본입니다. 밤에 무조건 불 끄는 게 좋고요. 불빛이 조도라고 하는데 조도가 낮을수록 좋아요. 만약에 창문 밖에 가로등 불빛 같은 것 때문에 너무 밝으면 안마커튼을 치고 주무세요. 반대로 낮에는 햇빛을 좀 봐줘야 됩니다. 아침에 출근길에 햇빛 보고 점심 먹고 햇빛 보는 거 이런 거 아주 좋고요. 밥 먹고 간단히 산책하는 것도 추천드리고 창가에서 일하는 것도 좋습니다. 두 번째로 자기 전에 핸드폰은 절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 전에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이 영상도 혹시 침대에 누워가지고 자기 전에 보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걸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처음에 핸드폰을 딱 끊으면 오히려 잠이 잘 안 온다 이렇게 느껴지실 텐데 잠이 안 오는 게 아니라 자기 전에 내가 핸드폰을 하면서 보내던 시간만큼 그 시간만큼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핸드폰 하고 싶은 마음을 꾹 참고 계속 누워 계시면 잠이 옵니다. 잡생각이 너무 많이 나면 졸릴 때까지 책을 보거나 명상을 하시면 좋고요. 자기 전에 핸드폰 하는 습관을 바꾸면 수면의 질이 엄청 높아집니다. 세 번째는 체온 조절입니다. 낮에 체온이 확실하게 높고 밤에 체온이 낮아져야 잠이 잘 옵니다. 밤에 체온이 안 떨어지면 잠도 안 오고 낮에 체온이 제대로 안 올라도 좀 멍하고 밤에 잠이 안 오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따라서 낮에 활동을 활발하게 해서 체온을 좀 높여주는 게 좋고 밤에는 가볍게 샤워를 하는 것 같은 방법으로 체온을 낮춰주면 잠이 잘 옵니다. 몸이 안 좋으면 이런 미세한 조절 기능이 떨어지면서 잠이 잘 안 들게 되는데 심한 경우에는 밤에 체온이 안 떨어지면서 좀 답답한 느낌이나 더운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이럴 때에는 한약으로 치료하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 잠을 잘 자야지만이 공복혈당이 잡힙니다. 특히 내가 식단 관리도 하고 운동도 하고 있는데 공복혈당이 너무 안 잡힌다. 그러면 꼭 수면을 고치셔야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을 실천해보세요. 이런 방법을 실천했는데도 불면증이 계속되면 인삼, 맥문동, 산조인 이런 약재들로 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시호, 치자, 목담피와 같은 약재로 스트레스는 가라앉혀서 수면을 깊게 하는 한방치료를 꼭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14일간 무료로 보내드리는 당뇨편지 꼭 신청하셔서 읽어보시고요. 영상 아래 고정 댓글을 클릭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